자,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은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연을 다 운영하고 있는 팬플루트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. 저희는 그 펜타곤을 이끌고 있는 대표 조우상, 그리고 우리 부대표 네, 새소리를 가진 자자, 오카리나의 고은행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월곰선의 행사를 또 저희들이 초청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. 그런데 비가 오니까 너무 많은 관중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영광입니다. 예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약간 통통 튀는 맛이 있어요. 쉐리 핑크 맘보라는 곡인데 주로 스포츠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음악에 맞아서 많이 춤을 추시더라고요. 오늘은 악기를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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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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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체리 핑크 망고라는 곡이었습니다. 흥겹죠? 흥겨운 곡인데 이 악기를 꾸면 다 슬프게 돼요. 흥겨웠는데 네. 그런가요? 핑크 사랑이 와서 아멘